그러면은. 승이나 승연이가 2학기 때 저를 만나지도 2학기 때 저를 만나지도 못했어요. 상품이 전혀 없어요. 성적에다 안들여라. 상품도 없어. 벌도 없어. 왜 하가요. 애들 대단히 결정입니다. 애들이 왜 왜 해요. 숙제니까. 애들 끊어져요.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. 재미없으면 화해 놓으십니까. 이거. 이게 요즘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htm을 태그를 마십니까. 태그를 조금 마시면 애들에게 그걸 경험해 주세요. 그러면 요런 작품까지 나옵니다. 이거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앉은 아이가 숙제한 겁니다. 이거는 콤보 태그로 해요. 상자 태그라고 하죠.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.